전혀 달라요 어 완전히는 아니고 참고를 했어요 sv650하고 코멧650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TL1000S의 엔진을 바탕으로 참고를 해서 sv650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sv650 엔진을 참고를 해서 효성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게 코멧650 엔진입니다 엔진을 딱 뜯어보면 각자 냄새가 있어요 이게 스즈키 냄새가 살짝 스즈키의 조미료가 살짝 쳐져 있지만 스즈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미소시루 맛 같은데 끝맛이 보니까 집된장 좀 섞었는 맛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을 딱 뜯어보면 레이아웃하고 이런게 약간 효성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스즈키 같은 레이아웃을 했지만 스즈키 형식의 엔진을 자기만의 효성만의 650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엔진 아니고 굳이 참고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근데 참고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그냥 쉽게 보여줄게요 그냥 단적으로 크랭크 샤프트 자 코멧650 크랭크 샤프트는 보시면은 코멧250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중간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에 핀을 압축해서 박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피스톤은 단기통하고 또 저배기량급 오토바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크랭크고 요 이쪽 크랭크 부분하고 이쪽 크랭크하고 분리가 됩니다 떨어져요 반면에 SV650 크랭크는 자동차 크랭크입니다 자동차 크랭크처럼 일반적인 오토바이 크랭크처럼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보시면은 자동차처럼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 샤프트 본체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안되고 커넥팅 로드에 메탈 베어링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요거 분리해 가지고 뜯었다 조립이 가능한데 코멧 같은 경우에 코멧650의 크랭크 샤프트는 요렇게 보시면은 저널형 베어링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메탈 베어링이 안들어갑니다 볼 베어링 들어가요 요렇게 볼 베어링 들어가는 타입이 코멧250이나 650이나 사이즈는 다르지만 똑같은 볼 베어링 형태의 크랭크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코멧650의 엔진은 어떻게 보면은 650cc급 출력에 맞는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느낌은 아니에요 650cc급 엔진인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른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은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자기만의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뭐 케이스를 잘라 갖고 어떻게 편한 쪽으로 손을 본다든가 덕지 덕지 붙인다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즈키 엔진을 얘네들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지만 이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어낼 기술력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현을 해놓는 것 자체는 코멧250의 느낌으로 650을 빚어낸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650이 먼저 나오고 코멧250이 그 뒤에 나왔지만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Hi JKL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코멧에 조금 뒤가지고 저는 코멧을 손발했으니까 손절을 해뿌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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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중간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걸 구현했는 느낌이 실린더 크기만 늘린거 아니에요 코멧250은 엑시브 125 엔진을 가지고 VTWIN으로 만든거에요 근데 그 엔진을 배기량만 키운건 아니에요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250하고 650하고는 아예 다른 엔진으로 봐야 되지만 뜯어보면은 그 구성이나 뭐 이런것들은 굉장히 닮은점이 굉장히 많다 이거에요 워터펌프도 보면은 효성이 나름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코멧 650 워터펌프는 요런식으로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엔진에서 볼트 3개를 풀려내면 워터펌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SV650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거에요 사실 SV6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케이스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펌프만 따로 뽑아내질 못해요 일단은 엑시브 250도 마찬가지에요 얘도 기존의 코멧처럼 이렇게 볼트만 풀려내면 워터펌프 부분만 따로 빠집니다 아 근데 기존의 스즈키 차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이제 요런식으로 따로 나와있는게 아니고 요렇게 케이스에 모듈화 되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워터펌프만 문제있으면 워터펌프만 갈면 되는데 뭐 그런겁니다 아니다 안좋지 얘네들은 세세한 인펠러하고 모든 파츠들이 다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런식으로 어셈블리로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긴 안좋은 점도 있겠습니다 KR이 부품수급만 잘되면 중고가격이 이렇게 까지 떨어졌진 않았겠죠 그만큼 문제가 있고 상태가 안좋으니까 중고가격이 폭망인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또 생각이 들겠죠 미쳤나 국산을 중고를 뭐 이정도 주고 살 바에 차라리 어 저 수입 오토바이 화석 썩은 수입 오토바이 사과 고쳐가 타겠다 이런 생각이 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국산을 선택했는데 국산이 뭔가 아쉽다 아깝다 하는거는 중고가격이 방어가 안될정도로 폭망으로 떨어졌어 그 이유는 있어 근데 내가 중고로 사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 부분이 아쉬워 근데 문제는 이 중고가격이 보장이 안되고 떨어진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폭망이 됐었더라 이런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 어떻게 보면 국산 오토바이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었을까 참 좋았을걸 이런 이야기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 이분은 혼돈에 이상민님 혼모노시군요 아 인정합니다 부품차 하나 사가 쓰려고 놔둬다 하면 일단 최소 환자급 예 애증이죠 어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하다하다 엑시브 엔진 부러지고 나서 똑같은 엑시브 엔진 구해가지고 다시 언저라 탁각하다가 치았잖아요 더이상 더이상 KR에 미래는 없다 엔진을 내라 보자 왜 엔진은 전용 부속들이 들어간 부분은 메이커에서 단종시키거나 발매를 안해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외장류 부속들은 쉽게 개조 장착 개조 제작해서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텝 레버류 마스터 실린더 쇼바 이런것들은 충분히 가능해 앞뒤 쇼바 스윙함 휠 이런것들은 다른 차꺼 가져와 가지고 조금의 각오하면 되는데 엔진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크랭크 샤프트가 이제 더 안나와 그러면은 다른 기존 크랭크 샤프트를 깍아 놓는다 어떻게 하나 못해요 전용 부속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아 엑시브 안돼 엑시브는 다 좋은데가 아니고 엑시브는 제가 봤을때 엔진 빼고 ECU 그러니까 연료제어분사개통 빼고 앞뒤 쇼바 빼고 괜찮은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것 같아요 엑시브가 차대가 괜찮은것 같더라구요 오토바이 차대가 CT도 CT는 분석수급 잘 되는 편이에요 엑시브에 비하면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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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게 맞아요 이거 중고시세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 돈 넣어서 수리를 해본 들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버리면 그 오토바이 돈을 못써 이거 돈 조금 더 쓰면 살려가지고 탈수 있는데 그 돈 자처도 아까워 왜 밑빠진 독에다가 돈 내 삐는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아 됐다 여기서 돈 더 쳐봐 여치 말고 이제 그냥 손절하자 손발 털자 하고 그냥 뺐습니다 들어간 돈에서 30만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엑시브는 이쁘기만 해요 이쁘기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엔진 스왑이 쉽지는 않아요 엑시브 2502 차대가 일단은 합법적으로 엔진 스왑을 하려면 동사 그러니까 KR이면 KR 스즈키 동사 에 있는 오토바이 엔진 중에서 차대의 훼손 없이 절단이나 뭐 이런거 없이 브라케트만을 가지고 기존의 자리를 브라케트만 가지고 볼트온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차대 변형 없이 동사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엔진 스왑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차대 변형 용접 절단 이것과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엔진을 스왑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별이 안 떨어집니다 덕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년에 부사 부사 좋죠 신형 부사를 제가 못 타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그래도 딱 마침 우리 하야부사 신부사 오나님 들어오셨으니까 이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야부사 어떤지 미라주 신형 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미라주라고 하는데 미라주 여태까지의 미라주 혈통과는 다른 기종입니다 아퀴라 125 300은 지금 나오는 아퀴라라고 판매되고 있는 기종은 미라주의 이름 수출명 아퀴라를 따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혈통적으로나 이런걸 봤을 때는 미라주는 아니에요 근데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죠 여태까지 KR 모터스의 만행을 봤을 때 아퀴라 또한 그 미래가 점쳐져 있지 않을까 지금 엑시브가 2014년도에 판매가 되었고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단종됐습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단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생산 단종되고 4년이 채 지났나 제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3년 2년전인가 3년전에 엑시브 250 엔진을 풀 리빌드 오바월 하면서 부품 수급 그때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엑시브 엔진 수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품을 주문했는데 조달하는데 조달 기간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총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부품을 주문했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이랬어요 저는 이랬어요 없을던 세 번에 구매했는데